가끔 갑니까? 난 안 가서 있었요? 나 꼭대기까지 처음 올라가 봐요. 그렇죠? 오래 숨사랑 안 가게 된다. 덕분에 나도 좋았어요. 네! 내 거울 것 같아. 나의 거울 것 같아. 나의 거울 것 같아. 안 돼. 나의 거울 것 같아. 나의 거울 것 같아. 아니? 내가 아는 거울 것 같아. 왜 이리와? 네. 내 거울 것 같아. 전체 인간은 적혀서 웨이? 저는 그룹으로 눈을 보고. 저는 두껍지에 드는 데이. 좀 불쌍한 하향으로 말려. 하얀 아.. 하얀 아예. 하얀 아예. 하얀 아예. 하얀 아예. 하얀 아예. 이곳은 더 추가적인 집이에요. 그곳은 더 추가적인 집이에요. 이곳은 더 추가적인 집이에요. 확실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현대적인 것보다는 우리 전통적인 걸 좋아해요. 진짜 되게 좋아해요. 좋아해요? 좋아해요. 친구들 덕분에 장소희씨 처음으로 남산 구경하시다. 나도 저렇게 밤에 저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. 제일 일이 걸린다. 롤네. 아멘. 아멘. 아 desem ki에다가. 아이이. 아이이. 아이앙이. 아멘. 두고 하루. 네, 이거 여기 롯버스. 이거 여기 롯버스. 아, 여기. 고맙습니다. 다 마. 다 마, 형아. 네, 감사합니다. 오, 수고하셨다. 수고하셨어. 왜 이렇게는 도랑스. 아, 여기 명물이죠. 진짜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오, 진짜 예쁘다. 아, 예쁘더라고요. 밤에 보니까. 예쁘지? 이거 너무 예쁘다. 그럼 나중에, 뭐 드릴게요. 네덜란드가 편지가 굉장히 많대요.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이런 걸 신기해 하더라고요. 이게 신기하구나.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약간 무서워하고 그랬던 게. 너무 예쁘다. 아, 이거 진짜 잘 맞죠. 저거는 안 좋아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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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서 막 간다는 거기는aid. 그냥 나는 잘 안 теп. 그냥 베르가서 지금 이렇게 의미하는 것들이. 그럴 습관없어요. 그렇죠? 근데 밤에 나오시길 잘한 것 같아요. 그렇죠? 왜냐면 내일, 또 낮에는 많이 다르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서울이